황글이의 TV 조이시티의 모바일 게임 엘드리안 전기가 글로벌 출시에 앞서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드리안 전기는 판타지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모험 시나리오와 아름다운 외형을 지닌 영웅 캐릭터가 돋보이는 모바일 RPG인데요. RPG 장르 본연의 재미를 충실히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소와 시각적 효과를 더해 풍미를 살렸습니다. 또한 6개의 속성을 지닌 영웅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나만의 파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영혼의 탑과 명예의 전당, 위지의 유적 등 여러 콘텐츠를 즐기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엘드리안 전기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예약 이벤트를 통해 풍성한 아이템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